오늘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고요. 밤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원 영서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 전국에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으로 내리는 비의 양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서울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서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영서 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내린 비로 대기 중에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된 데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청주와 대전 20도, 대구 2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비가 그트면서 낮 기온 크게 오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청주와 대전 28도, 광주도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많게는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귀성길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는 당분간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